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많다 오 예쁘다 벌이 있어? 벌 없는데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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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두 마리 뭐 맛있는 거 골라 먹으려고 그러나 봐 맛있는 꿀 맛있다 여기 소리 많은가 봐 말하는 게 나아 그럼 이제 뭐하는 거지? 오늘 나도 온도가 33도 이상이다 여기 규정이 있어 그러면 몇 시간보다 잠깐 2년정도 후에는 여기도 하여튼 엄마도 했고 엄마하고 갈래? 어디로 가야 돼? 어디서 엄마도 타면 안 난다 여기 여기로 내려가면 계단 내려가면 아 여기로 내려가면 계단도 2,4장 오네 가자 이제 메르치면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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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큐가 어디있어? 비비큐가 어디있어? 신남아 얘는 아이콜이 송살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커 너무 커 같이 써야 되겠다 방 하나를 들어야 되겠다 밥을 보고 가야지 밥을 보고 가야 되겠다 프랑스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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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굽는거 보는거에요? 아빠 프랑스삼 프랑스산 프랑스삼 프랑스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우가 큰데 4개가 들어가니까 뭔가 메뉴를 두 가지 먹는 저거는 셀프 추가로 먹는 거는 이거는 뭐 마늘 들어간 소스 같은 거 삼장 고추도 있고 저거는 등갈비도 되게 장갑 끼고 아 이거 장갑 끼고 한 거야 와 볶음밥 와 볶음밥 다 매워지? 김치 맛있네 이거는 뭐야? 장갑 사장 고추냉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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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단이예요? 영재도 등갈비 먹어봐 요거는 살코기야 요즘은 냄새나고 그러면 뭐라 그러잖아요 불조절하는게 있네 소갈비는 많이 못 먹어서 돼지갈비는 꼭 먹는 이렇게 살구기 그렇지 그렇지 그게 갈비 뜯는 맛이야 잘하네 양손잡고 맛있어요?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먹겠다 고맙도 당겨줘 칼 좀 먹어야 돼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드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드세요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려 할아버지 입에다가 할아버지 입에다가 할아버지 날 두개나 넣어주면 어떡해 하나만 주지 고맙도 당겨줘 고맙도 당겨줘 고맙도 당겨줘 아 백만 4번 먹어야 된다고? 아 이거 진짜 부다 되겠는데 비 온다 비 온다 아멘 음식들에게도 더 가진 scarcity 수어 길이가 촅 wykor deals 거의 많이 받는 VAN 피 아트ungkin Buffalo